전남 목포를 출발해 한반도 최서남단 신안군의 서음들과 연결된 긴 다리 세계를 건너면 오늘의 목적지 자은도가 나옵니다. 고요한 서음의 적막을 깨뜨리는 소리. 자은도 해변 중 가장 넓다는 둔장해수욕장. 사람 없는 평일 오전 해수욕장을 전세낸 이들은 이른바 자은도 사총사. 한 마리 잡자. 한 마리 잡자. 한 마리 잡자. 뭘 한 마리 잡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길. 자, 자연 공부. 바다 자연 공부. 자연 공부. 자연 공부. 길이야, 여기 꽃길. 이게 뭔데 이렇게 예쁘지? 아, 귀여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물면. 우리도 알아요. 물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얘긴 넣어주자. 집에 들어가라고. 사총사의 리더 이승철 씨, 오늘 주인공입니다. 가자. 야, 시원하다. 아니, 저, 집백 하나 했는데 탈의로 하시네. 야외 수업 2교시, 바다 수영 시간. 사총사 모두 거침없죠? 아니, 저, 승찬 씨. 예수는 셋 맞나요? 아니, 몸이 거의 통크루즈 저리 가는데. 강한 남자라 부르기엔 어색한 막둥이 한 살, 바다. 그래도 승천시 조기 교육 덕에 바닷물도 무서워하지 않는 씩씩이랍니다. 부르거나 말거나 나의 길을 가련다. 배짱 하나는 두둑한 둘째, 백마님. 야, 이 두 녀석은 완전 물개네, 물개. 아이고. 남은 한 녀석도 수영을 좋아하겠죠? 범인은 수영보다 콩대리에서 좋아하잖아. 덩치는 산만한데, 곰만 보면 귀여운 강아지가 되는 이 녀석. 여섯 살 첫째, 봄입니다. 반려견들 취향 하나하나 고려해가며 최선을 다해 놀아주죠. 야, 인정 없는 바다에서 저렇게 뛰어놀 수 있으니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하기는 승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데. 더 신나시는데요, 뭐. 야, 내시서 광고 하나 찍어야겠네, 광고. 그렇죠? 야, 집에 가자. 실컷 놀고 집으로 갑니다. 해변에서 걸어서 5분, 여기가 보금자리죠. 네.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혼자 저 덩그러니 있는 집이라 개들이 막 지져도 괜찮겠네요. 네, 오자마자 새 옷에 새 모자를 쓰는 승천 씨. 목장갑까지 챙겨들죠? 무슨 좀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엇? 보밍이가 따라가네요. 네. 철문 바로 앞, 여기 볼 일이 있으시대요. 이건 철봉 아니에요? 어, 근데 좀 크네. 아빠, 조금 운동할게, 봉아. 그럼 옆에서 응원해줘. 철봉 운동이면 턱걸이인가? 웬만한 팔 힘으로는 좀 힘들 텐데. 자, 한번 타보자. 하나, 둘. 턱걸이가 아니라 밧줄로 오르기. 그것도 두 줄. 와, 팔 힘으로 올라가시네. 아빠 왔다. 폼아, 아빠 봐봐. 이 정도 힘센 아빠라면 우러러볼 만하죠. 아빠는 전도의 헐크예요. 올라간 김에 공중 하복부 운동까지 선보입니다. 죄송한데 단짝을 강철부대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강철부대 분위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아빠, 성공했네. 엄마, 아빠 성공했어. 알통이. 요거 한번 찾더니 알통 나와버렸다. 오빠도 울고 가겠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건강해야지 같이 놀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빠 최고. 반려견들에게 철인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운동기구도 직접 만들었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는 참 좋은 거예요. 운동할 때도 내가 만든 기구 같고 하니까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하려고 만들어놓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 운동하는 기분이 더 좋아요, 항상. 이 초대형 철봉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저 꼭대기에 저 의자 뭡니까, 저거? 의자 맞죠? 승천시 전용 전망대. 무려 7m 높이. 운동하다 잠시 쉬고 싶을 때 휴식 의자로 이용하신대요. 이야, 이 안마 의자보다 더 편해 보이시네요. 아니, 이렇게까지 운동에 진심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리 얘들하고 반짝이고 돈다 네 다리 가서 지금 현재 세 마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겠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애들 덕에 건강까지 얻어간다, 덤으로. 그날 오후 승천시가 무언가를 꺼내옵니다. 지금 날씨가 딱, 딱이다, 딱. 사람도 잘 꺼내줘고. 이거 해먹이네, 해먹. 네, 바다를 나무라는 게 마음에 걸려서 꺼내오셨대요. 한번 해먹 한번 타보자. 무게도 딱이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먹 한번 타보자. 어떤가. 바다는 오늘 처음 해먹에 올랐다는데요. 뭐야? 너무, 너무. 야, 너무 태평에서. 이상하다. 보면 생각나지. 생각나었나. 이거 탔던 거 어렸을 때. 나도 요만할 때 한참 탔지. 백만이 너도 어디서 탔어? 기억 안 나? 와, 이거. 구경하고 있어, 우리를. 꼭 해먹이 바다 거 같다. 그렇잖아. 저, 바다의 왕지 같지 않나요? 내가 너를 구경한다. 네가 나. 와, 자세까지 잡았어? 앞발로 탁 해먹을 제치고 구경하고 있네. 이게 바로 흔들림 없는 편안함. 아우, 좋다. 몰두에다가 몰두 한 잔 부탁해요. 강철 체력 승철 씨 또 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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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소나무 숲이 우거져서 힐링길이라고도 불린다네요. 아이, 좋다. 우리만의 산책길이다. 아, 사유적게 잘 간다. 야, 산책 매너 좀 배웠나 본데요. 아들들, 교육 잘 시키셨네. 해안 누리길을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인적 드문 길이 나온대요. 얘들아, 이제 자유의 시간이. 자유의 시간이 왔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 정말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의 시간을 한번 노려보자. 그다음에 바다도. 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유, 레디. 역시 얘들아. 자유로워야 돼. 출발! 달려볼까? 달려볼까? 우리는 달려야 돼. 멋지게 달려보는 거야. 나는 여행한다고 살아요. 현재 여기가 집이 아니야, 나는. 여기가 내가 여행하면서 머무르는 곳이야. 그런 기분으로 살아요. 여행하는 기분. 일상을 여행처럼. 이제는 반려견들도 즐긴다네요. 새로운 곳에 가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개더라도 번갈아 가면서 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리고 며칠 뒤에는 다시 이곳. 그러면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인생을 여행 중인 승천 씨. 그 길을 기꺼이 동행해 준 단짝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답니다. 나는 단지 너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아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뭐랄까 행복해지는, 평화로워하지는, 즐거워하는 표정.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체력 되겠다, 궁합 좋겠다. 네 사나이 여행길 안 봐도 꽃길입니다. 네 사나이 여행길 바랍니다. 또한 바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여행 лаг래에서 네사나 흥뜸이 있는 과정으로 한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었던 박스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였어. 또한 바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